도경하십니다. 지금 출발했는데요. 여기 금손역은 비가 옵니다. 그리고 저는 역시 셀카봉을 또 친구 차에다가 놓고 내려가지고요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 근접한 셀카를 찍어봅니다. 비가 꽤 옵니다. 지금 비가 오는지 몰랐어요. 찜질방에서. 그런데 비가 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여기 편의점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비옷을 다 걸쳐있구요. 일단은 인증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심히 가겠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. 제가 같이 일정해져 있잖아요. 여러분들. 비 온다고 해서 움츠려 들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. 있는 그대로를 잘 즐기시면 될이라고 합니다. 저도 열심히 가겠습니다. 안녕.